오늘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건데요 자, 그냥 오늘은 정말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첫 번째,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우영후 했을 때 어깨 90도, 하체 45도 무조건 돌리세요 이렇게 돌리세요 자, 머리가 조금 오른쪽으로 따라가도 좋아요 자, 그냥 어깨가 90도, 하체가 45도가 될 때까지 돌리세요 자, 이거 무조건 되셔야 돼요 이거 할 때 왼쪽 어깨 조금 낮아지는 거 지금 보이죠 수평으로 돌면 안 되고 왼쪽 어깨가 낮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우영하세요 자,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, 체를 들고 똑같이 이 느낌으로 상체 돌려주고 하체 45도까지 돌려주세요 자, 이렇게 됐다면 두 번째는 상체 여기 냅둔 상태에서 몸 쓰지 말고요 팔만 그냥 공쪽으로 떨어뜨리세요 자,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으로 45도, 90도 돌렸죠 여기서 팔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공을 맞추세요 자, 어떻게 해서든 상체를 돌리고 이 상태에서 팔을 이용해서 맞추는 거예요 자, 마치 내가 공을 들고 있다면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여기에서 그냥 공을 던져서 저 공을 맞춘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똑같이 상체 90도, 하체 45도 만들어주고 여기서 어떻게든 공이 정타가 날 때까지 맞춰주세요 정타 처음에 안 나고 처음에 대부분 다 뒷당 칠 거거든요 다시 90도, 45도 돌려주고 팔 이용해서 공 맞춰주세요 자, 이게 이제 됐다면 2단계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한 30분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그때서 정타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, 뒷당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정타예요 이렇게 이제 됐다면 이제 마지막 3단계 자, 45도, 90도 돌려놓은 상태에서 팔 똑같이 공 맞추는 힘으로 공 치는 거예요 자, 팔 계속 공으로 다가오는 상태에서 자, 다가오는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 빨리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, 어느 타이밍이냐면 공 맞기 직전 한 0.1초쯤 손이 허벅지에 내려왔을 때 잽싸게 오른 발을 붙여주세요 자, 이렇게 끊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, 처음에 90도 정확하게 돌려주시고 앞에서 거울로 봤을 때 왼 어깨가 90도가 돌 수 있게 그리고 밑으로 숙여서 한다면 왼 어깨가 오른 발까지 올 수 있게 돌려주시고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공 맞춰주시고 어떻게든 공 맞춰주시고 이게 됐다면 손이 허벅지에 내려왔을 때 붙여주는 연습 자, 그래서 숙제 내드리는 거 우선 백스윙 때 90도 허리 다시 모두 만들어주시고 이게 됐다면 이제 팔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정타를 내세요 이때 지금 제가 상체가 어느 정도 돌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 두 번째 2단계에서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어깨를 이용해서 스피드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팔을 이용해서 내가 저기에다가 공을 던지는 이 느낌으로 스피드를 내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엉덩이가 뒤에서 딱 먹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, 90도 턴 공 던지는 힘과 그 타이밍에 맞춰서 무릎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타이밍에서 탁 써주는 이 느낌 이 타이밍을 연습하는 게 3단계의 포인트예요 연주 씨, 팡야 해봤어요? 팡야가 순간적으로 백스윙 때 딱 멈추고 와서 딱 그 포인트에 맞춰야 공이 멀리 나가잖아 똑같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그 던져주는 타이밍에 이 무릎이 스페이스 받거든요 이걸 탁 눌러주면 이제 공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엄청난 연습이거든요 어깨 90도 만들어주기 팔 던지는 방법 알기 그리고 무릎 붙이는 이 3단계의 연습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추어분들이 꼭 해야 되는 연습이고 이 부분을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단점들이 모두 보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이거에 대한 연습을 계속 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연습장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턴 해주고 팔로 공 맞추는 동시에 딱 맞는 동시에 오른쪽 무릎 붙여서 이렇게 방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연습은 초보자 상급자 모두에게 좋은 연습 방법이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조금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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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